안녕하세요 컴퓨터수리입니다 회사에서 쓰는 노트북 인데요 hp 로 프리더스 노트북 이에요 저렴하게 구매하신 것 같구요 윈도우 설치를 해달라고 연락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현장으로 가서 지금 가상 윈도우로 부팅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가상 윈도우로 부팅을 하는 이유는요 다 하나죠 미세한 고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하드 디스크에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제 초기 불량 유무를 확인하고 바로 윈도우 설치를 하는 거에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노트북도 윈도우 7 이었고 윈도우 7이 이제 맞다고 하셔가지고 바로 윈도우 7 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음 회사에서 같은 경우는 업무 환경에서 확 바뀌어 버리면 좀 문제가 심각해지죠 업무 능률도 마찬가지구요 어 어쩌면 이게 당연할 수도 있는데요 이왕이면은 윈도우 10 이 낫겠죠 윈도우 설치가 끝나면 가장 중요한게 드라이버에요 윈도우 10 은 대부분 다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데 윈도우 7 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하나씩 다 잡아줘야 되고 당연히 hp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 이 기종에 맞는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해야 돼요 그런데 최신 프리더스의 프리미엄급 같은 경우는 어 출시가 이제 얼마 안된 만큼 드라이버는 따로 사이트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때는 조금 곤란하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든 설치는 가능하세요 드라이버는 인터넷도 잘 되구요 어 굉장히 빠르네요 사양이 그닥 좋은 것 같지는 않는데 음 안정성도 뛰어난 것 같고 현장에서 작업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하셨더라구요 요즘 윈도우에서 이제 특히 절전 모드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어 절전 모드 기능을 완전히 꺼버리고 간단한 최적화 작업으로 어 조금 더 빠르게 사용할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렸어요 아마 평소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동작이 될 건데요 어 앞으로는 뭐 크게 문제 될 소지는 없었구요 이정도 속도면 매년은 건드랑이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